저도 똑같이 BLG가 굉장히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LPL에서 우승을 한 팀만큼 굉장히 기대가 크기 때문에 만났을 때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또 저희를 존중해준 것처럼 저희도 BLG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존중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잘 준비하고 멋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저희가 젠크스가 의듭지 않게 잘 크긴 했지만 저희는 미드정글이 리신아리로 좀 과감하게 할 수도 있고 유연하게 미니스터를 걸 수 있고 그런 챔피언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이용하자고 콜이 나왔었고 그 점을 이용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스스로 마음을 잡고 있어서 감독님이 어떠한 말을 한지는 정확하게 모르긴 하는데 한마디 기억나는 게 5세트를 한번 이겨보자 라는 말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오늘 G2가 굉장히 잘하기도 했었고 저희가 G2의 경기를 굉장히 많이 챙겨본 결과 1랩부터 좀 혼란스럽게 하는 걸 잘하기도 했고 스왑이나 약간 다이브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오늘 그걸 보고 좀 잘 대처하자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생각보다 5세트 말고는 그냥 일방적으로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좀 당황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만나게 된다면 오늘 만났던 것보다는 굉장히 더 잘할 자신이 있고 또 3대2가 아닌 또 3대0, 3대1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택배 상대로 야스오 픽을 한다던가 약간 챔피언 쪽으로 좀 어려운 챔피언들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에 대응하기가 살짝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조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까다로운 G2의 뱀픽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해외로 여행을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휴가 기간에는 간다고 확정은 짓지는 못할 것 같고요. 하지만 이렇게 또 베트남에서 저와 또 T1을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에 봉하기 위해서 좀 더 재밌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저희보다는 G2 쪽이 라인스오 픽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결승전이나 플레이오프를 봐도 G2가 굉장히 선호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저희는 G2가 그렇게 할 줄 알고 잘 준비해왔었는데 1,4세트 내내 그런 점이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도 살짝 놀라기도 했었고 글쎄요 딱히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서로서로 할 만하다는 생각 가지고 했기 때문에 라인스오 픽이 안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.